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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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 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개, 부처님의 행위다, 행동이다. 이렇게 소산수님께서 멋지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을 이어받은 분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가섭존자입니다. 그분이 이심전심으로 선법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으면 79대, 78대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 법을 이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80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뭔 마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크다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하늘 천자를 썼고 요즘은 허공이라고 하고 우주라고도 합니다. 우주가 왜 클까.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안과 밖에 있는 것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유안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밝히니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들이 비롯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우주 공간이 이런 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여기 훌륭하신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 강원에서 농강할 때 경반쯤 되면 농강을 합니다. 배운다고 하지 않고 농강을 통해서 요즘 같으면 토론이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강의하시는 스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발달된 공부 방법입니다. 원각경에 그런 말이나 무변허공 각소현발 이걸 토 하나로 180도 바뀌어요. 무변허공이 하면 끝없는 허공이 각을 현 바람마다 각을 나타났다. 이러면 무변허공이 커요. 그렇죠? 각이 허공에서 나왔죠. 그런데 무변허공 도 하면 끝없는 이 우주 공간도 각에서 나왔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자, 뒤에가 불교적 안목입니다. 불교는 모든 걸 아우러요. 편을 가르지 않고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장 크다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 공간도 다 들어오는데 마음을 좁혀버리면 반을 귀하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배우는 건 다 그리 배우지. 그렇죠? 그런데 본인한테 이 문제가 부닥쳤을 때는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본래 그런 한량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재산을 잃었다. 그러면 재산을 찾으려는 노력을 잔악게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 노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불성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을 내가 회복한다. 이 노력이 수행이단 말이에요. 수행 중에서도 가나선 수행은 조개종의 가풍인가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어떻게 수행법을 흘려 들어왔느냐 하면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은 훌륭한 분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문제가 붙어요. 부처님의 원래 뜻은 나의 수행도 널리 이웃들에게 회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수행을 위주로 하게 있는 것을 요즘 같으면 소승이라 합니다. 그런데 또 일견 일리가 있는 게 향기가 없는 자가 어떻게 향기를 맡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내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이 향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수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살피지 않는 경향이 농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아 부처님 본래 뜻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대승 불교 운동입니다. 대승 소승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글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래 정신은 상구보리 하중생인데 나의 수행을 모든 이웃들에게 회항하는 것 이게 이제 선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마가섭 마가섭한테 법 받은 이 아란존자 아란존자의 법을 받은 상나와 수존자에서 인도에서 28번을 전해서 28대 조사가 보리 닮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분들을 존자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조사라고 합니다. 교학적으로는 선지식이라는 말 쓰지만 선빵에서는 선지식이라는 말도 그렇게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선지식은 본래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안 써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전개, 전강 이런 거 뉴스에 나오죠. 전개는 계율을 전하는 거야. 전강은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범대학 나오면 교사 자격증 주자 임용고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법이라는 말 근래에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원 내부에서 우리 선원, 조계종 선원 2천 명 수자지만 좁아요. 소식이 다 들려요. 다른 데서 주고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전법은 참 드문 일입니다. 정말로 아껴서 전강이나 전개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만 전법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가섭 존자, 부처님이 가섭 존자예요. 가섭 존자가 안 존자예요. 그래서 보리 달마까지 옵니다. 28대.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오시죠. 그런데 중국의 불교는요. 서기 2년에 전래됩니다. 교학으로. 병으로. 우리나라는 언제요? 372년입니다. 중국보다 370년이 늦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받아요. 물론 남방불교 전례설이 있습니다. 김해 장유사 같은 데는 그리합니다. 그런데 서기 2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런데 보리 달마 스님이 5, 6세기에 넘어오셔요.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500년 늦게 선법이 최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달마 스님이 선법을 전해오신 그 뜻이 무엇인가가 상징적으로 보리 달마가 동쪽으로 한 까닭. 이것을 바꾸면 여하시 조사 서래이니 어떤 것이 조사께서 조사는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보면 인도가 서쪽이에요. 그 신법이 뭐냐 이 말이요. 보리 달마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진짜 문자 밖에 따로 전한 그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불교적인 불교에서 보는 또 선에서 보는 원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이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여섯 번을 전합니다. 그래서 육조가 나오죠. 중국의 육조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보면 34대입니다. 그런데 왜 33조사라고 하냐면 달마 스님이 한 번 겹치지. 28대와 중국의 초주가 겹쳐서 33조사 이래요. 33조사. 이 시대 이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주고받던 문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은 이 시대를 조사선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쭉 송나라 초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때를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조사 스님들이 어떤 숙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누가 물으면 딱 묻자마자 대답해서 마음을 열어주게 하는 이런 수행법이 조사선이에요. 그런데 조사 스님들이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 또 돌아가시면서 열반의 노래 오도송 열반송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모여졌었죠.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 문자에 빠지게 돼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본질을 그분들은 깨달음의 노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 뜻을 붙여가지고 해석하게 돼요. 이 의리선이 되는 거예요. 의리선. 내 뜻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문자선. 진짜를 모르고 문자로만 외우고 하는 거. 이게 문자선. 구두선. 입으로만 흥얼흥을 하는 선. 이걸 구두선이라고요. 이런 병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글들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라는 분이 그 병폐를 깨부수기 위해서 가나선을 제창합니다. 물론 가나선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보는 것은 그 말이 안 됩니다. 왜? 부처님이 출가도 캐션 마커요. 어째서잖아. 어째서. 부처님 출가가 어째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황벽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이분은 임재 스님의 스승이십니다. 이분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조조 스님. 법형제입니다. 항렬이 같아요. 조조 스님 문자를 참고해라. 이렇게 완능록에 나와. 황벽 스님 어록에 완능록에. 그러니까 송나라 때 대종호선사가 가나선을 최초로 만들었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가나선을 제창하는데 이 가나선의 제창의 배경에는 묵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묵조선은 그 당시에 자기하고 친한 도반스님이 묵조선을 제창하는데 묵묵히 앉아서 비춰본다. 이것은 물론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는 말이에요. 묵묵히 비춰본다. 그 다음에 중국의 삼사기경에 살았던 승조 스님은 묵조. 사상에 의해서 묵조선을 제창하는데 이것은 좌선을 중요시합니다. 묵묵히 앉아서 비춰본다. 그래서 한 시간 앉으면 한 시간 부처다. 그런데 고수행 가나선을 제창한 대종고선사는 자기의 친한 도반이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앉아있을 때는 부처고 서있을 때는 아니냐 걸어갈 때는 아니냐 밥 먹을 때는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 자와 어묵동정에 일거수 일토족에 24시간 성석하게 깨어있는 것 이것을 제창한게 가나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선도 어디 없죠? 좌선도 어디 없지? 그런데 좌선이 기본이에요. 좌선이 안 되는 자가 행선이 될 리가 없고 행선이 안 되는 자가 말하는 가운데 화두를 안 놓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가운데 화두가 안 되는 자가 어떻게 꿈속에서 잠자면서 화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춧두를 놓는 게 좌선이에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좌선은 가장 기본적인 선이에요. 좌선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정견을 세워야 돼요. 정견.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앉아있다고 도통할까? 그렇게 해도 도통의 사람들 많았어요. 60년대 50년대 사이비교주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혹세무민해요. 혹세무민한다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사이비교주들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깨달음을 검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기준점이 정견이 바른 안모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 정견이에요. 중도 정견. 중도 정견이라는 게 치우치지 않는 게 중도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표현이고 적극적 중도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당의 주인공이 뭐예요. 이 법당의 주인공은 이 법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건축자제 또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 각각 뒤에 계시는 부처님 저 다 그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주인공을 놓고 엑스트라를 놓고 조연을 놓고 이리 봐요. 불교는 평등 사상이잖아요. 똑같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보는 게 중도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치우치지 않는 것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있다는 생각에 치우치는 걸 상견이라고 하고 없다고 치우치는 생각을 단견이라고 해요.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을 초월해서 보는 중도 이게 있어요? 있지. 그런데 있다고 말 못해. 없어지니까.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중도는 있으면서 공하고 공하면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낮과 밤을 동시에 보는 게 중도요.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 앉으면 안과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당을 나았으면 안과 밖에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중도요. 왜 상대적으로만 보느냐. 이 불성은 상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불성은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세계를 상대적인 안목으로 보려면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인 것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관문을 확 열어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입니다. 반야신경에 색직,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직, 시공, 공제시세. 똑같은 말이지만 같지만 달라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모양은 공과 다르지 않다. 그 다음 공은 모양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딱 깊이 들어가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 곧 색이. 그러니까 색이면서 모양이면서 공하고 공하면서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동시에 보는 것이 중도다. 그 다음에 모든 존재가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게 중도예요. 세상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때는 왕 중심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연속국도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주인공이 다양화됐습니다. 애기, 할머니까지 다 주인공이 됐어요. 그 다음 인권도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한때는 여성은 부속물처럼 여겼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동등한 걸로 지금 인정하고 오히려 더 여건이 신장되고 있잖아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건. 본래 그러한 것을 회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제도는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탕탕무해하게 쓰는 것. 이게 이제 중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잡는 게 중도예요. 예를 들면 마조 스님한테 제자가 뒤따라 가면서 모시고 가다가 산길에서 딱 자기 은사를 마조 아닙니까. 성이 마씨에다가 조사조자를 붙인 분이니까 이분은 8조에 해당합니다. 6조 스님은 손주 제자요. 스님 한마디 여쭤보십시오. 제자가 땅에다가 한 획을 길게 하나 긋고 세 개를 작게 긋고 읽어보세요.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일러세요. 제작관에는 멋지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딱 그 순간 한 획을 닦어요. 길다 짧다 말하지 않고 일렀다. 어떻게 할래 이 말이야? 뭐가 달라요? 묻는 자는 길다 짧다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한 획은 길고 짧게 세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뭘 해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마조 스님의 한 획은 그걸 초월한 한 획이에요.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를 채득한 사람들은 행위입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이 중도만 말로 해서 되겠어요? 생활 속에서 녹아 있어야지. 여러분 혹 혹여 입으로만 중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입으로만 선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여기서 서울역 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는 발걸음을 뛰어야지.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그냥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서울역 가려고 하는데 저 인천으로 가면 되겠어요? 인천공항으로 그게 중요한 이게 정견이다. 그 다음에 뛰어야 돼요. 뛰려면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간추려서 그야말로 농축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신심이에요. 그 화두 가나선의 함요소라고 하는 대신심. 이 신심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신심이 있다 해도 약해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와요. 흔들리기도 해요. 지금도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 남타도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승납이 몇 년인데 남타대요.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 남타대요. 전부 자기 문제예요. 흔들리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런 쪽에다가 딱 정한 다음부터는 안 흔들려요.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간다. 아니 흔들릴 나이도 아니고 흔들릴 승납도 아니에요. 흔들려서 그냥 흥청흥청 보낼 세월이 남은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대신심입니다. 첫째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왜 종이다 하면 믿고 주인이다 하면 안 믿어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이다 하면 믿어. 근데 네가 주인이다 하면 안 믿어요.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 일성이요. 기제 기제다. 일제 중생에게 열의 원만 덕상해. 본래 다 갖춰져 있구나.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일성이에요. 깨닫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야.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스님들을 찾아가서 여쭙기도 하고 법문도 들을 거예요. 근데 법문은 또 그런 대로 듣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그냥 너무 가벼운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 스승을 부처님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 그래야 그분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깨쳐야 돼요. 근데 그분을 믿는 마음이 약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서는 화두를 잘못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찾아간 그분이 누가 물었을 때 의심하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치라고 딱 일러준 거예요. 어떤 것이 불법이 적적 올바른 뜻입니까 말은 똥 막대기입니다. 이 순간 깨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한 자가 할 것은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것도 어째서 그랬을까 라는 것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처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조주 스님한테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열방경에서 일체 중생 시리 불성이라 했는데 왜 조주 선사께서는 계획의 불성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대답하셔야 성제업식이다.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인데 그러면 여쭌 자가 부처님 열방경 조주 스님이 열방경도 안 봤구나 하면 그건 찾아간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 깨치라고 뭐 했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어째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 의심을 돈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의심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화도 타러 간다. 이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화도 타러 간다. 그런데 이거 참고라고 제시하는 건 요즘 분들이 많이 그러시지만 본래 그 정신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지. 믿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깊이 의심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의심이지 의심 의심 어째서 어째서 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깊이 들어가요. 어째서 뭐라 했는가 아니면 어째서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 핵심은 의심이 펄펄 살아 숨 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억지로 처음에 들고 억지로 들고 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축구 선수가 처음부터 잘 찹니까 안 그래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실전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런 멋진 동작이 나와서 공을 잘 차는 겁니다. 우리도 스승에 대한 믿음만 강하면 딱 와 닿을 건데 그게 약했다 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다 보면 들다 보면 자기 속으로 이 의심이 자리잡아. 이걸 의정이라고 해요. 자리잡아요. 깊이 자리잡아. 감정화된 거예요. 이 의심이 감정화.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울컥울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어느 보살님도 화두가 송송하게 잘 되다가 이랬습니다는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마는 화두가 송송하게 잘 들렸다고 하는 건 뭘 방징어냐면 그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들리면 그걸 못 느껴요. 물고기가 물에서 물을 느낄까? 못 느껴요. 우리가 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못 느껴요. 공기가 희박한 곳이든지 누가 내 코를 틀어막든지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에서 더 발전하면 의정 자리 잡은 거예요. 의정에서 더 열심히 하다보면 한 덩어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두와 이것이 화두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됐다 해서 대의단이라고 해요. 대의단 한 덩어리가 됐다.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진짜 공부가 될 때예요. 그런다고 그런다고 멍청이 있다고 시간부터 깼다고 한 덩어리가 된 건 아니고 졸은 거고 화두 놓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게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화두가 잘 들립니다 하면 아직은 틈이 벌어졌고 화두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면 그 재미있는 단계를 벗어나서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두하다가 재미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쇠로 만든 떡 싶듯이 정말 덤덤하고 아무 재미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대의단입니다. 좋은 걸 느끼고 나쁜 걸 느낀다는 건 그 틈이 바늘기만큼만 벌어져도 그 사이로 8만 4천 번뇌가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대의단입니다. 수행하다가 또 어떻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 안 돼. 그러면 그때 분심을 일으켜야 돼. 억울한 생각 내가 몰래 부처인데 중생 노름하고 있구나. 차유고 피요. 아니 저 피계장부 역대 재불조사가 전부 출격대장부 도인들이라고 하면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아령 불이리오. 나도 본래 부처다. 단 불이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비불능력 능력이 없는 거 아이다. 이런 분심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고독하고 외로운 건 좋은 거예요. 왜? 즐거울 땐 자기 자신을 찾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순경계를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역경계라는 건 거슬리는 경계 때 슬픈 감정이 왔을 때 어째서가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게 오지? 그래서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화두의 사묘가 대신심 대의단 대용맹 분심 아셨죠?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될까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배고플 거예요 아마. 실제로 내가 물을 먹었잖아요. 갈증이 나니까 먹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같이 고마운 게 없습니다. 배고픈 자는 밥을 그리 찼습니다. 자식 그리운 사람은 자식을 그리 찼습니다. 이렇게 간절해 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자꾸 내일로 미루어요. 미루잖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가장 힘 있는 자 한 자 간절이요. 간절절자 간절한 이 한마디야말로 모든 공부 방법에 가장 힘이 있는 자다 이랬어요. 실질이잖아. 지금 여러분 급하다 보면 다른 생각 안 들어와요. 내일 죽는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절실한 생각으로 그 생각을 자기 안으로 돌려버리면 그야말로 성성적적한 화두로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나선을 마지막 법회를 회항하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 가나선이 들어온 건 송나라 때 대종고서가 제창했지만 우리나라의 선법은 최초로 신라 말에 들어옵니다. 지금 서박산 진전사로 선이 들어오나 그때는 선을 개창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구산선문이 열리면서 선이 신라 말 고려초에 횡행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선수행이 이루어지는데 가나선이 최초로 도입된 건 고려중기 보조진울국사입니다. 그리고 가나선을 적극적으로 체교한 분이 보조진울국사의 제자인 진각해심국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염송을 해가지고 그동안 1700공안집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나선을 제창하두선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태고 보호선사가 태고 보호선사가 고려 말에 중국 원나라 하무산에 가서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법을 받아온 분은 신라 말의 종조 도입국사입니다. 그런데 가나선을 최초로 도입한 분은 보조진울국사 고려 주군기 그다음에 임재종의 정맥을 최초로 받아온 분은 고려 말의 태고 보호선사입니다. 왜 지금 조계종 선맥이 임재종 맥이거든 임재종 맥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로 선법을 받아온 분은 종조 도입국사예요. 그러니까 종조를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선법을 최초로. 그때 당시에는 가나선이 적극적으로 선양되기 전이란 말이요. 그리고 가나선을 최초로 받아온 분은 보조진울이니까 조계종 종헌 나라 헌법 전문의 종헌 전문에 되어 있어 종조 도입국사를 조계종의 종조로 하며 그러니까 조계종이 선중이라는 거예요. 보조진울의 중천을 거쳐서 태고 보호를 중흥주로 한다. 이게 조계종 종헌에 나오는 종헌 전문에 나오는 정확한 겁니다. 그 정도는 아래아대 우리가 불자니까 가나선을 하는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잘 아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여담으로 말씀을 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사는 백담사 옛날 만해 한용훈 스님이 계실 때 그분이 오세암에서 오도송을 읍습니다. 만해 스님이 근데 그때 입산한 분이 춘성 스님이에요. 욕법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욕이 법문이었습니다. 뭐 그거 흉내 내다가 나중에 사람들 좀 그랬고 그분은 욕이 그냥 법문이었어요. 도인이었어요. 네 아무나 흉내는 많은데 요즘은 또 큰일 나 더 근데 그분은 만공스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만해 한용훈 법사가 그 만공스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도봉산 망월사에 조실하고 계실 때 조실스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조실방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큰 방에서 같이 자고 대중과 함께 일어나고 참 안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내가 안밖에 없어야 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성철스님이 젊은 성철스님 걸망을 메고 온 거예요. 개그로 근데 성철스님은 또 젊어서부터 공부 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해요. 철수자 철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춘성스님보다 한 20살 정도가 적어요. 성철스님이 후배란 말이요. 춘성스님 있잖아요. 소문을 듣고는 성철스님 장자보다 8년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객실에 넣어놓고 시험한 거야. 밤새 저 성철스님이 진짜 잠을 안 자나? 나 제가 침발내야 돼. 문 뚫으려면 네. 그러면 소리 나잖아. 그 보니까 성철스님이 딱 밤에 면벽으로 앉아서 밤에 콱박 새는 거야. 이 순간 이 나이 많은 춘성스님이 감동한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나는 잠을 좀 잤다 이거야. 저 젊은 수자가 저렇게 정진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은 뭘 했는지 아세요? 대중하고 똑같이 자야 되니까 잡니다. 옛날에 췄는데 요즘도 선빵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 누우면 선빵 규칙이 30분 동안은 안 움직여야 돼요. 왜? 자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남들 자 누웠는데 나 혼자 앉아있다고 폼으로 이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같이 누워요. 그리고 30분 후에는 살짝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오뚝 앉아도 돼요. 그런 분 많아요. 선빵에 잔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어둠 속에서 간 적의 신선생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전율이 와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시임시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에만 스승이 아니야. 아랫사람도 스승이에요.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중도 정전으로 보면 전부 스승이에요. 그때부터 수춘 성수님이 30분 동안 잠시 누워있다가 살짝 일어나서 도대왕으로 나가서 저녁 내 포행정지나 행선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2시 반에 살짝 들어옵니다. 3시까지 2시 반부터 3시까지 또 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3시에 일어나면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런데 눈 어둠 속에 응시연 스님들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모르게 하는 게 공부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공부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승시직입이다. 탈승자고 떼시자고 고들직자 들어갈 일이요. 뭘 하든지 그때를 타고 들어가라. 화장실 가서는 화장실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말할 때는 말할 때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을 때 한시도 늦추지 말고 자기가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화두 이것을 쉬시때때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하면 좋겠고 거기다가 더 아직도 그 모양이 하면 더 좋겠어요. 네 제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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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